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 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을 SBS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볼턴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는 생산했지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아직 완성 단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능 개선을 위해 조만간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면서 시간은 북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의 경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지금도 상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여전히 많은 약속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만나본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고 결단력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머 감각을 높이 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자신의 전용기로 북한에 데려다주겠다는 즉흥 제안을 꺼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제재 없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며 중국의 대북 제재 책임을 더 지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